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CBT 기출복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철과 은행 공통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옳은 것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웅 동주하고 자웅 이주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암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철과 은행나무 자웅 이주가 된다는 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버드나무까지 해서 우리는 이 친구를 자웅 이주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자의 성숙기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5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이렇게 종자 채취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7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회양목 말고 벗나무도 추가로 암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온에 의한 피해 중 피소, 벗대기 피해를 덜 받는 수종은 뭡니까? 다 단순 암기할게요. 일명 피소는 상구리 상구리 즉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피소에 피소에 덜 받는 수종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어떻게 상구리 수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피소에 대한 피해를 덜 받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상구리를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종자 수동률 다른 말로 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수동률이 큰 것과 작은 것과 암기를 한다. 즉 큰 것은 호두나무, 가래나무 그 중에서 호두나무가 몇 프로 수동률이 52% 제일 작은 것은 혜송 2.4% 이 정도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샘들이 제가 지금 빨리 해가지고 5번까지 6번 지나가고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설에서만 공부하신다고 하면 합격한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보습 저장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보습 저장법, 어느 정도의 습을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종류에는 보호 저장법이 있고요. 노천매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습 저장법이 있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건조 저장법 얘는 건조 저장법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보습 저장법 중에서 우리가 저장과 동시에 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노천매장법이라는 거. 깊이도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종자와 흙의 비율을 1대1로 해가지고 망탱이 넣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반드시 노천매장법은 이 중에서 빈도가 제일 높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6번입니다. 자, 향온, 발화기에 종자를 넣어 발화시키는 최적의 온도는 뭡니까? 즉, 향온, 발화기에 뭡니까? 종자의 발화력을 실험하는 기구야. 기구. 종자와 같이 어떠한 열을, 일정한 온도, 즉 열을 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종자가 발화를 했는지에 대한 발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는 몇 도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정한 온도는 23에서 25도라는 거.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테트라, 졸룸, TTC라고 하는데 1%의 수용액에 절단한 종자를 처리했을 때 죽은 종자는 어떤 색, 여러분? 죽은 종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종자는 어떻게?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뭡니까? 즉, 살아있는 종자는 무슨 색깔? 붉은색이라는 거. 단순 암기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경련. 경련마다 결실을 하는 수정은 무엇입니까? 단순 암기, 소나무류 다 들어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종자의 효율이 70% 1g 종자 립수 100개 가을이 되며 1제곱미터에 남길 묘묘기의 수는 509등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파종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여러 공식을 좀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D 곱하기 P 곱하기 G 곱하기 L 분이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S입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S를 뭘 잃으면 전체 파종 면적의 묘목수입니다. 전체 파종 면적의 묘목수 그러면 D는 무엇이냐? D는 우리가 그람당 종자 립수 종자 립수 그 다음에 P, G는 바라율 바라율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량율 순량율 얘는 바라율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뭐라고 한다? 앞에 보았죠? 효율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L은 뭡니까요? L은 L은 등묘율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D, G, P, L 분의 A, S야. 그래 볼게요 한 번요. 자 소나무 종자의 효율이 70%죠. 아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 했다? 순량율과 바라율이 어떻게? 한꺼번에 해서 효율로 나온 겁니다. 그럼 몇 프로에요 여러분들? 몇 프로? 몇 프로? 이 자체가 몇 프로 여러분? 자 이 자체가 현재 70%입니다. 오 70%였어. 아 효율은 문제에 젖네 70%라고? 그러면은 그람당 종립수는 몇입니까요? 100개입니다. 100개 등묘율은 등묘율은 등묘율 어디있죠? 등묘율 잔존율 여기있네요. 같은 말입니다. 0.3이야 0.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의 묘목의 전체 수는 어느정도? 바로 5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온다? 23.809g이 나와서 우리는 23.8g1번이 된다라는거 이 공식은 암기해야지 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순량율하고 발야율이 원래는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나올수도 있구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처음부터 순량율하고 발야율을 합산한 효율으로 해가지고 퍼센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파 일명 줄 뿌림 파종하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느티나무, 아까지나무 우리가 산파냐 흩어뿌리느냐 또는 조파 줄 뿌림이냐 점파 점점 형태로 뿌리느냐 그리고 상파 모아 뿌리냐 요거에 대한 종류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거 해서 제가 봤을때에는 줄파가 그중에서 많은 빈도가 있기 때문에 줄파로서 암기하는게 훨씬 더 나을것 같습니다. 줄파 암기합니다. 일명 조파라고 하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판가리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가리는 왜 합니까요? 판가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판가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판가리 내가 일정한 공간에 묘목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밀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요?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우량한 묘목을 향후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판을 좀 넓게 해준다. 즉 뭡니까요? 양손은 음수보다 당연히 소식합니다. 묘목이 크시로 어떻게 소식은 여기서 말하는 소식이 뭡니까요? 소식은 어떻게 듬성듬성 듬성듬성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엽이 옆으로 확장할수록 어떻게 소식한다. 그러나 땅이 비옥할수록 밀식한다. 이 자체가 어떻게 틀린 말입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소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땅의 비옥도가 좋으면 밀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식한다. 이게 틀린 오답입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잘라 주는 주 목적은 무엇이냐? 당연하지 여러분 뿌리를 잘라줘서 어떻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즉 측근과 세근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뿌리를 잘라준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접목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접목은요? 우리가 접목 쉽게 말해서 대목이 되는 뿌리가 있는 부분 대목이 있는 부분과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객체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접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목과 접목 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 하기 때문에 대목의 성질은 접수에 영향을 당연히 준다. 그렇죠? 세번째 서로 다른 식물의 조직을 붙여 물과 무기와 통률을 연결해 하나의 식물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맞죠? 우리가 형성층에 맞춰가지고 또는 수피에 살짝 붙여가지고 접목하는 요령 어떻게 한다? 웬만하면 형질이 거의 비슷한 종과 접목하는 게 효율이 좋다. 접목과 접수에 친하려 나오죠. 식물계통사 같은 종 다른 품종인 동종 이 품종 간이 가장 좋다라는 것 그러나 뿌리로 이용되는 대목이라고 하겠고요. 아랫부분으로 이용되는 틀렸죠. 아랫부분이 아니죠. 윗부분으로 사용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접목에 대한 특징 즉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내용이 위의 아래 대목은 맞는데 위에 접수가 되는 거는 위에 있다는 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번입니다. 삼목묘 발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뭡니까요? 삼목묘 발근에 즉 유전성도 필요하고요. 연령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온도와 양분이 필요하지만은 아닌 것은 모수의 생육 환경 조건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 15번은 단순 함기입니다. 지면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가림 해가림을 필요로 하는 수종은 무엇이냐. 당연히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전나무 정답은 3번 16번입니다. 16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볼게요. 묘목입니다. 가식이에요. 가식 가식을 왜 합니까요? 내가 일정한 장소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가식 하기 전에 아니 정식 하기 전에 가식을 하는가 우리는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을 하면 있어가지고 단기냐 장기냐 따라서 어떻게 이 묘목을 어떻게 하나에 뭉쳐가지고 우리가 미리 가식을 하느냐 또는 어떻게 흐트러 하나하나 뿔뿔렛 떠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장기간 장기간 오랜 그 장기간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일주일 정도를 해가지고 가식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그 묘목을 어떻게 하나하나 전부다 어떻게 풀어가지고 왜?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어떻게 묶어서 가식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정답은 2번이야 장기간 가식지 다발을 풀어 가식하고 단기간 가식지는 다발제로 즉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정방형 정형 정사각형의 식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뭡니까요? 아래 묘목 간의 간격이 어떻게 똑같을 때 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방형 식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 장방형은 뭐였습니까? 한쪽 변과 다른 변이 다를 때 사용하는 거 단순 문제였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택벌 작업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택벌은 뭡니까요? 택벌은 성숙한 임목만을 어떻게 한다? 일부분을 벌목하는 걸 우리는 택벌이라고 이야기했고 선택적으로 벌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점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수 수종의 적용이 어떻게 곤란하다? 맞습니다. 작업의 고도의 기술이 요하고 왜? 내가 전체 면적을 한 번에 개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벌체문만 택해서 벌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요하고요. 경영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벌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시의 벌체량이 적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4번입니다.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다? 요게 요게 바로 택벌 작업의 얘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단점으로 틀린 것은 요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요거의 장점이기 때문에 틀린 거 요렇게 해서 정답을 유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비콘과 식물의 비료목으로 가장 적당한 나무 항상 비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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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리 오 오소리 오소리 오리나무 뭡니까요 오리나무 그 다음에 소기나무 리는 보리수나무 정답은 3번 비콘과 식물은 무슨 오리 오소리 암기 20번입니다. 다음 중 풀비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한여름이죠. 6월에서 8월 넘어갑니다. 21번 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생장기인 5월 9월에 살포하는 약재는 무엇입니까 덩굴입니다. 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재는 근사함이 다른 말로 글라신 액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콩까식물 콩까식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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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까식물에 대해서 쓰이는 약재는 뭘까요 디칸바 또는 밤벨 같이 같이 좀 암기하도록 할게요 콩까식물하고 그냥 덩굴을 제거할 때는 약재가 다르다라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재벌입니다. 재벌 여러분 재벌이 뭡니까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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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재벌은 어린 나무 가꾸기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바로 재벌이다.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 대상목으로 형질 불량목 밀생목 친립목 가해목 폭목 유해목 덩굴류 등이 있다. 당연히 얘네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수종이 수목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고 방해되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제거를 한다. 3번 흉고직경 6cm 이상의 우세목의 인분 내 50% 이상 다소 분포대택까지 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크기 될 때까지 즉 그 기준이 뭡니까 흉고직경 즉 흉고직경이 어떻게 6cm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조리모 조리모 5에서 10년이 경과하고 풀베기 작업이 끝난지 2년에서 3년이 경과한 조리모의 수간 경쟁과 생육 저해가 시작될 때 하는 게 바로 재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조리모 외에 수종을 제거하고 조리모 이라도 형질이 불량한 나무는 벌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형질이 불량한 나무도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우량목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제거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B는 뭐냐면 우리가 R이라는 것도 있고요. B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R은 뭐냐면 근원직경 B는 흉고직경 어떠한 수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지제부에서 수목에 직경을 잴 때 그리고 1.8 1.2 정도에서 가슴높이에서 직경을 잴 때 우리가 B 흉고직경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경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다는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가지치기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문제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가지치기야 즉 불필요함까지 그리고 병해충 이분까지는 제거한다. 아닌 것은 하목을 보호하고 그렇죠 생장을 촉진시킨다. 가지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햇볕이 임진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하층 식물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마디 없는 좋은 목재를 얻을 수가 있다. 마디가 없는 즉 고든 목재를 얻을 수가 있다. 가지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마디가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디 없는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한다. 하목의 수강력 그렇죠.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시킨다. 맞습니다. 네 번째 줄기의 부정화가 발생하여 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얘가 바로 장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왜? 눈이 숨어 있습니다. 자마 맹아지 바가 있는데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 성장을 못하지만 일정한 내 윗부분에서 윗부분에서 가지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새롭게 움툼을 나와서 또 하나의 가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간벌 효과가 아닌 것은 요겁니까. 간벌 간벌은 왜 합니까요. 간벌은 속아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잇목을 건전하게 발육시켜 여러가지 해에 대한 당연히 저항력을 높인다. 지력을 증진 숲을 건강하게 만든다. 잇목의 생육을 촉진하고 생산된 목재 제적 생산량과 형질을 좋게 하는 게 바로 간벌 그러나 2번 볼게요. 벌채가 되기 전에 나무를 속값에 중간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중간에는 얻을 수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성목이 돼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불필요한 필요 없는 즉 벌채가 되기 전에 나무 속값에 있어가지고 중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25번입니다. 외림 작업입니다. 경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요. 외림 뭡니까? 외림 대부분 활엽수림으로 외림 벌채를 하는데 연료 생산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게 바로 외림이야. 교림이 있고 외림이 있고 그 혼합을 하고 있는 중립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뗄감룡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활엽수림을 이용한 외림이었다라는 거죠. 떼감이나 소형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알맞다. 벌기가 적은 자본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다. 벌채 시기는 근부에 많은 양분이 저장 늦가위부터 초 여름 사이에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벌채점을 지상 1m 이상 아닙니다. 최대한 낮게 구루터기라고 하는데 낮게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지속생성량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3번 26번입니다. 공중 습도와 산불 발생 위험도와 관계에서 산불 대단히 발생하기 쉬운 습도는 단순 암기 30% 이하에서는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7번 대기오염방제 중 임업적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업적입니다. 대기오염 대기오염 즉 산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기상 우리가 문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임업적 방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관리에 힘써야 하며 특히 석회질 비료를 주어야 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면 pH 대부 7.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하면 우리는 중성이라고 하고요. 위로 하면 우리는 알카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성비가 많이 왔다. 자체는 뭡니까요? 즉 아니죠. 얘는 중성이 아니라 얘가 산성이죠. 산성비가 많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토양 자체는 어떻게 산성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요? 석회질 석회질을 주무로 인해서 얘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1번 내용이야. 그럼 2번 연해 염려가 있는 곳에는 교림보다는 어떻게 중립 또는 외립 너무 키가 큰 수종보다 어떻게 작은 중간정도의 중립과 외림으로 식재한다. 당연하죠. 3번 내연성이 강하고 여러 번 이식을 한 대묘 즉 뭡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우량목이면서 내연성 내연성 여러가지의 강한 수목 즉 대절 대묘를 가지고 조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식 배웠잖아요. 어떻게 소식 왜 하는 겁니까요? 소식 왜 합니까요? 그만큼 파종상이 어떻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병해충 여러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계속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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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아니 이 대묘를 조립한다. 4번 한 번에 넓은 면적을 개발하고 침엽수 위주로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요? 한 번에 개발한다. 이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임업적 방제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종보다는 동력님보다 어떻게 한다? 또는 어떻게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혈임으로 식재하는 게 바로 임업적 방제법의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진균 다른 말로 사상균입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요거야. 불안정균 바이러스 담자균 초균 난균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정답은 2번 29번 잔나무 털 녹병의 중간 기주에 해당하는 것은 요렇게 아 잔나무 털 녹병 잣 송 까 즉 중간 기준은 송 까였습니다. 즉 그래서 송이 풀하고 까치바 정답은 4번 단순 남기 30번 모잘록 모잘록병 방재법이 아닌 것은 즉 모잘록병이 어린 씨앗으로부터 발화가 돼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일정한 예를 들어서 양분을 너무 많이 받거나 또는 토양 자체가 습하거나 그래서 지제부가 쑥 인사하고 쓰러지는 병 바로 모잘록병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소득이 당연하죠. 종자 소득을 함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소질 비료의 과용 얘가 틀렸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너무나 일정한 비율로 주면 성장하는 데 좋겠지만 과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인산질 비료와 미성숙된 퇴비 틀렸습니다. 퇴비는 어떻게 해요? 완숙된 퇴비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을게 어떻게 한다? 2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1번부터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